한번 있다가 5시에 시작할게요 하늘 내린 인재입니다 김민섭, 박민수, 방덕원, 하도현이 나오겠습니다 이 맞서는 DSP, 곽희윤, 박내운, 남궁존수, 전상용이 나오겠습니다 확실히 밀려요 근데 힘에서는 밀리지 않을 거예요 하늘 내린 인재, 박민수 외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박민수 패스선택이 나와 지금은 좀 선택이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파울 하도현, 자유투 불발, 오, 티빈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박덕원, 높아요 결국에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박내운 잘생겼어요, 박내운 네, 트래블링 나왔습니다 트래블링, 정말 맞춘 플리가 나왔는데 그렇죠 밀고 들어가죠 다시 한번 맺혀 지금은 좋아요 마무리 지었습니다 위치선점 아주 잘했습니다 송중수 떨어집니다 예, 살짝 스탭 어, 지금도 안이 됐어요 두 점, 역전 박내운 박내운 오늘 좋 불발 아, 네 지금도 공 가져왔습니다 박내운 독점 다시 경기 진행이 됐습니다 골 밑으로 강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도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지금 살짝 그 석점 라인 바깥 다시 외곽 쏘지 않고 파울입니다 빠른 타이밍 박내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정상용 좋아요 마무리 되었습니다 한 점 쫓 김민서 바운드 패스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네 하도현의 득점 걸렸어요 잘 뺏었어요 박내운의 두 점 득점 엔더원 야, 저는 뺏었습니다 박내운의 잘 끌어냈습니다 그렇죠 박내운 두 점 들어가네요 깨끗합니다 이제 하민서 파울 아니에요 전상용 자크라 떨어지고 있는데 마무리 지었습니다 방도 보입니다 그렇죠 잘 서겠어요 여기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도현의 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더스 리바운드 다툼 김민서 라인 보고 두 점 깨끗합니다 네 두 점 추가 득점인데요 그렇죠 주스는 짧았습니다 박미 사이셨어요 여기서 좋아요 바운드 패스 전상용 전상용 들어가지 않았어요 전상용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무리 잘했어요 장민서 빠르게 방덕원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은 이제 4강전 4강전 그리고 결승